어서오세요.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는 마법의 장소, 영지의 토이토이토이 스토어입니다. 어? 오늘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? 아이고, 지금 저 영지에게 너무 깊게 빠져서 힘드시다고요? 아이고, 그럼 어떡하지?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랑에 빠지지 않는 쿠키는 다 품절입니다. 아, 대신 사랑이라는 감정이 좋은 에너지가 돼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마법의 오르골이 있는데 한번 들려드릴까요? 어떠셨나요? 마음에 드세요? 제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심플리 콘서트 티켓도 선물로 같이 드릴게요. 그럼 함께 감상하러 가보실까요? Then this week's 심플리 콘 투어, don't miss out! 안녕!